8월 트로 챔피언 선정을 위한 실시간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후보는요. 여기 세 사람입니다. 박서진의 진아야, 양지원의 고향집 그리고 장민호의 인생 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셋이 맞붙게 됐는데요. 서로 견제하는 의미로 셋 중에 내가 이건 최고다.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셋 중에 내가 이거 최고다 말씀을 드리자면 행사장에서 아무래도 제가 흥 하나는 셋 중에서 최고지 않을까. 행사장에서 흥 하나는 박서진 씨가 최고다. 자 그리고 양지원 씨. 이 셋 중에 일본어는 내가 최고다. 토로 챔피언 노미란상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예 좋습니다. 자 정답은요. 여러분이 투표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공식 투표 앱에서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달려볼까요? 관객 여러분들을 모시고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트로 챔피언. 8월의 트로 챔피언을 가리기 위한 실시간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알아볼까요? 박서진 68.13%, 양지원 6.72%, 장민호 25.15%입니다. 아직 투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식 투표 앱에서 응원하는 가수의 곡에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생방송 현장에 함께하지 못해 아쉬운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너튜브 트로트869 채널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생방송 현장에 어떻게 해야 올 수 있느냐.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트로트 챔피언 공식 투표 앱에 접속하셔서 방청권 신청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김다연 양의 신곡 무대 잠시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그보다 먼저 성민 씨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 사랑이 따끔. 자 그리고 지금 제 옆에는요. 약속을 아주 잘 지키는 참 좋은 남자 손태진 씨가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로트 챔피언의 의리남 손태진 씨. 그래요 진짜 의리남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나오셔서 혹시라도 신곡이 나오면 트로트 챔피언에 꼭 찾아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딱 나와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원하게 신곡 홍보할 수 있는 타임을 제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알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지금 나오는 노래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른더 선배님 곡이라고 했는데요. 이 노래를 주시면서 이 노래는 이렇게 불러라 혹은 특별하게 당부한 말씀이 있을까요? 가사의 중요성을 얘기하시면서 또 전수받은 거는 또 얼마나 잘 씹어서 이렇게 발음하시잖아요. 가사를 잘 씹어서. 막 사랑이 사랑이 아니고 싸랑.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한번 안경을 끼고 아니면 특별하게 좀 귀여운 안경을. 저희가 그 안경을 주문해도 될까요? 어떤 안경이. 그거야 모르죠. 그런가요? 갑자기 무서워지는데요. 그럼 안경을 끼고 앵콜 무대를. 안경을 끼고 무대를 해 주시겠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태진 씨의 신곡 아는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무대도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무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김수찬 씨 팬 여러분들 에너지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야 김수찬 씨 생방송과 관객 여러분들이 앉아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자 역시 관객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더욱더 뜨겁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소리 찔러. 좋습니다. 지금 이달의 트로 챔피언을 가리기 위한 실시간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앞서 만난 김수찬 씨와 함께 8월 챔피언 차트 상위권에 랭크된 무대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곡들이 챔피언 후보 진입을 앞두고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처음으로 관객 여러분과 함께 트로 챔피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현장에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로 챔피언 공식 투표 앱에 접속하셔서 방청권 신청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8월에 트로 챔피언 후보들의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양지원 박서진 씨의 무대 차례로 만나보시죠. 이달의 트로 챔피언을 가리기 위한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집계가 진행되는 동안 트로트 PS를 만나봐야 되겠죠. 네 남자가 모인 뉴 트로트 보이그룹 불타는 F4의 특별한 무대 바로 만나보시죠. 노징징! 박서진 씨가 이달의 트로 챔피언으로 선정되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예 전당에 오른 박서진 씨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MC 짱민호와 생방송으로 함께한 트로트 챔피언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로트 챔피언의 MC 짱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